아.. 하하.. 새해 복 받기 전에 미칠 것 같애 하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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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지금 새해 복 받으려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제가 하나 만들어야 돼 지금 한참 좀 바쁘다 하나 만들고 있어 그 쌍뜩님 그 잠깐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거? 하나 만들 게 있는데 그거를 만들 수 있을지 하나 좀 의문이긴 한데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 그게 뭐 만들고 싶냐면 내가 내가 지금 뭘 만들려냐면 얘네들이 동그랗잖아 동그란 걸로 글씨 만들려고 2022 해피 뉴 이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게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어 일단 한번 만들어 봅시다 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일단 되면은 해피 뉴 이어 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이런식으로 메꾸면 돼요 이런식으로 메꾸면 돼요 아 언제 닮으면 되냐 뭐지? 요하게 괜찮은데? 아 원래 안될때는 이렇게 해야지 아 아 하하하 새해 복 받기 전에 미칠 것 같애 흫 잠시 후 와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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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얘를 복사해서 쓸까 아니 근데 얘를 복사하기엔 너무 커 줄이면 되긴 하는데 아 아 아 아 다 만들었다 근데 철자 틀린거 없는지 확인 좀 해줘 봐 아 철자 틀린거 있니? 다 맞아?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야 다행이다 ys 은 언 rif 깜 based 으 으 으 으 으 으 theat 으 wel is e 감사합니다.